안녕하세요. 저는 햄튜브 만나녀입니다. 어땠으면 좋겠다. 먹을 게 맞았으면 좋겠어요. 남자 냄새 맡으러 오세요. 갑자기 전화를 끊으시더니 10분만에 오셨네요. 유대위라고 들어보셨는지 유대요? 어떤 새끼가 자꾸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분이 가요. 요즘 굉장히 하찮아요. 하지만 그의 행분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. 군대 다녀오니까 진짜 낭낭한 것 같아요. 늑대 소년에서 늑대 남자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영상이 아니고 좀 특별한 영상입니다.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영상. 상상할 수 있는 영상. 느낄 수 있는 영상. 이거 보신 적 있나요? 공부청정이에요? 이거 약간 급소보호대라고 해요. 이런. 어떤 새끼가 자꾸 아니요 뭐죠. 헤드폰을 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눈을 돌려서 찾아 Drive on! 어 여기 땅에. 일어나 좀. 더우시구나. 저도 안 볼 수 없는데요? 저도 봐야죠 햄튜브 기대가 됩니다 성진기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상승이다 인공지능 햄튜브언니 뒤를 보셔야죠 언니 앞모습 되게 이쁘시네요 와우 오 귀엽다 에미넨 보이세요 에미넨? 이분은 프로듀서 101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? 안 봤어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성진기 나한테 방금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어요 다가왔어요 오그라나서 못 보겠어 눈에 가 너는 애들 계속 보이잖아 나한테 왜 신발을 갖다 대는 거야 기분 나빠 오빠 아니 지금 날 저 신발처럼 갈아 버리겠다는 내용 아닌가요? 왜 저 신발 신발을 계속 들고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해 네 러브유올풋 싹스 입먹어 빨리 아 이게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올렸다가 우리 보고싶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하철으로 이러고 있으면 진짜 무서워하겠네요 하하하하 그럼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입술 준비 다 일단 이렇게 한 명씩 돌아서 보여주는구나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이 참석 오빠 이거 뭐지?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까도 여기 썼나? 카메라는 안 나오잖아? Name 진짜 여기서 전기씨 촉촉 grandk 촉촉한 남자 lå요 피 stability 약간 저쪽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? 말랑말랑한 게 뭔가 아 calendk 우리 주인기씨 어디까지가 이게 계속 돌아가는거같아 저한테 지금 발냄새를 만들어주신다 세상에 어머어머 나 방송이 많이 안되네 저 마이크는 왜 이렇게 들리는거야 아쉽네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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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허무한거야? 인생이 그런거죠? 3D 남자친구만큼 허무하네요 갑자기 혼자 타임이 왔어요 이거 있잖아 마이크 댄스 제발 널 원해 고장사님 막 찌르기 재밌게 보셨죠? 그렇습니다 한줄평 별 몇개 한줄평 몇개 딱? 몇개 끝인가요? 다섯개요? 여섯개 VR영상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떡이였다 싫은떡 VR비디오는 집에서 혼자 봐라 이게 제가 볼때는 진짜 앞에 있으니까 만질 수 있을건데 제가 아까 망가녀님이 보는거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조금 막 무섭고 그러더라구요 몰라요 와우 이 연기 이쁘다 그럼 망가녀님 이제 영상 한번 보셨으니까 집에 가면 또 다시 볼게요 아 그래도 되요? 나가세요 빨리 잠시만요 이리와봐 어서 쉬어 쉬어 네 그럼 지금까지 햄피부였구요 망가녀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실 때 문 잠그고 불 끄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캐피탈잉 제시틀 네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